1. 왔어 x4 히트! 왔어 왔어? 뭐야? 맞지? 왔어 왔어 왔어. 야 히트다! 히트다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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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으이씨. 쑥 들어갔어요? 뜰채 좀. 뜰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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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채는 아닐 거 같은데? 왜? 왜? 아니야, 뗄 채 맞아요. 뗄 채 있어야 돼. 카메라 붙여야 돼요, 카메라 붙여야 돼요. 뗄 채워야 돼요. 여기요. 뭐, 놔둬 바닥에. 자, 저쪽은 확실히 한 2m, 3m. 감생이다! 감생이야! 감생이다! 감생이야! 와, 감생이다! 물 좀 추고니까 바로 오네. 우와! 혹시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야하! 감진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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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기 뭔데? 야, 이게 바로 감생이야! 뭘 잡았는데? 야, 이게 바로 감생입니다! 이게 바로 감생이! 감생이! 감감생이! 오케이! 자, 물이 쌀 죽으면서 전부 다 한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감성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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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성동! 우리 감이! 왔어! 감이 왔어! 감이 왔어! 박 박사님! 얼른 한 번 더 캐스팅하세요, 예?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불량 따고 왔군. 빨리, 빨리! 한 번 더 캐스팅! 감이 왔어! 하하하하하 방금 TV를 켜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KCM이 드디어 하나 했다고 생각할 때 맞습니다. 저희 팀 감이 왔어가 거의 팀전이에요. 제가 아무리 많이 잡으면 팀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은 거나 진배 없는 두 번째 감생입니다. 37! 아, 33! 신철 프로의 두 번째 감성동의 33! 물 좀 죽네, 이제. 이제 죽네, 이제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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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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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너 ??? 낚시 40분 남았습니다. 왔다!!! 왔다! 왔다! 파이팅! 어, 거 Yani! 꺄야, ій에! 10조금. 어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야 뭐야! 아 크다 커! 반승이다. 아 크다 커! 천천히 천천히! 그렇지! 그렇지! 형이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. 막힐 때 조금 더 세우시고. 반승이다. 반승이다. 아 크다 커! 오케이! 네. 막힐 때 위로. 아 빠졌다 빠졌어! 아 빠졌다 빠졌어! 아 빠졌다 빠졌어! 아 빠졌다 빠졌어! 아 빠졌다 야야야야! 100% 감성인데 100%! 아 컸는데! 100% 감성이지. 아 야 그걸! 그걸 떨구! 아 빠져버렸어! 아! 이틀 만에 한 마리 잡은 걸 떨구니! 아 참! 형! 아이. 2. 해야 되는 것 같아요.